아 배추리 제트키 인가? 여기서? 세트! 좋아요와 구독 자 오늘은 자전거 게임 해볼거에요 요즘에 핵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그를 잠깐 안하면서 배그 사놓기는 자전거를 보면서 어 자전거 게임 얘기가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들어가볼게요 음 이거 하나하나 끄는거구나 오 히어로 선택할 수 있대 이게 제일 대표적인게 이게 제일 많은거 같애 어 이렇게 알려주네 아 키가 마우스는 안해 이게 앞으로 가는게 방향키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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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 앞으로 가는게 이거 방향키 화잡히 오 나 알겠다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이거 아 너무 쉬운데? 다음 트랙 자전거 게임 자전거 게임 키 익숙해지는 한동안 뭐야 누가 소리 지났어 오오 오오 아 재밌다 이거 근데 뭔가 아 아까 나 재능있는거 같은데 뭐야 뭐가 뭐가 나 쓴다 아아 나 화살이 바뀌었는데 맞냐 이거 에이 너무 쉽다 좀 빨리 어려운 버전 하고 싶다 좋아요 오케이 엑스 버튼 엑스가 뒤 아 음악은 또 졸라 크네 아 이거 맞냐 이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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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속 시프트 과속 그렇지 살았어 어 오 저 올라가야 되나? 아니 뭘 자꾸 쏘는거야? 하하하하 모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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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프트 누르다 됐다 하고 있는데 가자 모어빙 시프트 누른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들 미안해 하하하 여기 함정이 있나봐 아이씨 시프트 누른거야 올라가야 됐네 OK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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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떤 스타일의 게임인지 이제 파악했어 밟아주고 어우 서콩 조심하시구요 어우 무서워라 어우 무서워 어우 토피 등장했어 아 왜 떨어지 왜 넘어져 왜 넘어져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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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 슬로우 모션이 와이키? 시키? 그 타이밍 잘 되냅니다 갈립니다 자 이거랑 같이 와! 어우 더 좋아요 으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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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지금? 아 이거 어떻게 가냐 우와 미쳤다 나 좀 잘한다 예예예 와 뭐야 토비였어 뭐 자연스럽게 통과 어우 살았고 난 역시 운이 좋은 스타일 운이 좋은 스타일 운이 좋은 스타일 꼬리 박수 기어로 선택하라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너무 구려 잠깐만요 제트키 누르래서 제트키 누르는데 배출이 제트키인가 여기서 Z 제트키 다음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올라가야되네 이거 뭐야 야 우주선인데 안 돼 그만가 그만가 안 돼 이게 뭐야 와 W A WA 어 어 어 어 어 일어나 일어나 와 깨기발 하면 되는거잖아 아 잠깐만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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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는걸 같이 뛰어서 W 이거 좀 오랬는데 다시 혹시 조작을 알겠니 D S A 하하 네? 아우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W 이렇게 옳지 딱 하아 완벽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